자 오늘 2월 26일 월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흐름이 꺾여버리면서 단계적으로 낙폭 흐름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3만원 구간부터 3만5천원까지 상당한 매물대가 쌓여있어요. 자 이러한 매물들은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었을 때 탈출을 못한 매물들이겠죠. 이렇게 신고가 자리가 나왔던 종목들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려면 강력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주 반도체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렇다 할 수급이 전혀 없는 상태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현 위치에서 들어와 주려면 확실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고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텐데 제주 반도체의 재료 어떤게 있죠? 앞으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다시 돌아야 이 섹터의 순환매와 함께 제주 반도체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텐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앞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상승 임펄스가 나오려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기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였기 때문에 핸드폰 내에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AI 온 디바이스가 이런 불편함을 이번에 개선시켰는데 자 최근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듯이 삼성도 앞으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내놓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 시리즈도 시장의 이목을 이끌 경우엔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다시 살아날 수 밖에 없어요. 자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 시리즈를 신규로 발표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 시스템을 통해서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바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신제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AI 온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내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빠른속도, 저비용의 세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제품 출시 일정과 함께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AI 온 디바이스의 경우엔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가 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를 다루고 있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엔 지금 AI 온 디바이스의 대장주로 등극이 된 만큼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시세가 견고하게 횡보하면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은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박스권 내 시세가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 신고가가 뚫리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앞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매물대가 대폭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익실현 매물대는 툼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20%의 조정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 고점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난 책 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정말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터널 언드 흐름까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터널 언드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제가 이때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체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가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만의 즉슨 앞으로 제주 본드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 부근인 38,000원 부근에서 강한 처항 흐름을 받으며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승 추세에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쌍고점을 그리면서 지난 고점 자리에 강한 저항을 막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점 또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주 본드체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분명히 7,800원 이하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매도는 어디에서 해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구간인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가 나온 자리 이 과매수 구간 자리에서 38,000원 이상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고 시장이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38,000원 이상 최고가 38,55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만 드신 후 확실하게 들었어요. 저점과 고점 정확하게 잡아드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낙복 흐름이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해드렸죠? 이렇게 지난 2월 6일날 25,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상승 추세의 하단 자리인 25,000원까지 저감의 수가 들어오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25,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제주바노치의 이 종목 하나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0% 이상의 누적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바노치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쉴 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바노치의 정확한 방향성에 맞춰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5-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주바노치의 방향성 빠르게 설명해드리자면 제주바노치의 경우에는 상승추세의 하단 구간 자리인 현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3만원 구간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생각해보시면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바노치에도 마찬가지겠죠? 상승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한 자리에선 툼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리며 다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려면 일정 기간 시세가 횡보해야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인 관점으로 제주바노치를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상승추세의 하단 구간인 현 위치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기간이 2개월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2주 이내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현 위치에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 마지노선 이 3만원 구간의 마지노선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제주반도체의 수익률이 결정될 거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전형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의 수급에 중심이 되고 있는 시장의 대장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수급만 붙어 준다면 이경률이 벌어진 현 위치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저점에서 횡부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수급이 다시 붙어 준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정말 저점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점에서 횡부하고 있다고 수익률이 좋은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에서 시장의 수급에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 제주반도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수급이 쏠리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잠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2차전지 섹터에 수납해가 끝나면 반도체 시장에 섹터 수납해가 돌 수밖에 없고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에 핵심 부품인 AI 온디바이스 신규수를 다루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수급만 다시 개선된다면 정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내에서 일정기간 횡보하면서 제주반도체 보유자 여러분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자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던 에코프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선 단계적으로 강한 낙보 흐름이 나왔고 터널한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패닉셀로 쌍고침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박스권 내에서 단계적으로 갇힙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당 구간과 하당 구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견뎌내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에코프로의 상승 초기 자리처럼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볼 수밖에 없고 제주 반도체로 정말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정확하게 대응하시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앞으로 펼쳐질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고가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비중 추가 시간도 드렸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제 매도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단가 지난 최저점 구간 2만 5천원 이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장파동 하나하나 전부다 실시간으로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6번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앞으로 제주 반도체 박스권 상당 구간과 하당 구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려면 박스권 상당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사점으로 수익을 챙겨두시고 하당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정말 에코프로와 같이 1000%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15년 동안 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펀드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만큼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확실하게 공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 극대화 하시고 이후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0-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주반도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5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단과 하단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되고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구간까지 세심한 매매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되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제주반도체의 매매 사적 확실하게 바닥하신 다음 앞으로 나올 잔파동에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후에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다시 한번 지난 조정 위치처럼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또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주반도체 위아래로 수익 실현한 다음에 현 위치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월요일날 거래가 지게 됐을 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외쳐나오 나아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 러브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로프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